1. 인지과정의 결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생각, 인식을 잘못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 가장 많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다음 중 란돌트 고리시표의 색상으로 맞는 것은? 이거는 외울 수는 밖에 없겠죠? 정답 3번, 흰 바탕의 검정색이다. 흰 바탕의 검정색은 란돌트 고리시표다. 이 문제밖에 없으니까 색깔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전방에 있는 대상물까지의 거리를 목측, 눈으로 보는 거죠? 목측하는 것과 그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문제 보니까 아는 단위들이 굉장히 많죠. 시야 아니야? 정지시력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심경각과 심시력에 대한 얘기라는 거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에 보행자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지금 보행자라는 게 나왔죠. 보행자, 보행자가 무엇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인지결함, 인식을 잘못했죠. 자동차가 나한테 오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을 못했을 수 있고요. 판단착오, 내가 피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 그리고 동작, 그 판단한 것에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시력착오, 내 눈이 안 보여져서 사고 났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만 교통사고의 요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거, 시력착오는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 용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행 중 교통사고가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자,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이런 문제 나오면 꼭 우리나라가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우리나라가 보행 중 교통사고가 사망자가 가장 많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요. 다음 문제, 음주량과 체내 알콜 농도가 정점에 도달하는 남자, 여자의 시간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자, 이게 정말 간간이 문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미있기도 하고 해서 나오면 풀 수 있게끔 제가 넣었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여자는 30분, 남자는 60분 후에 이 알콜 농도가 정점에 도달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술 드실 때도 우리가 잘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변속기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우리 변속기라고 하면 보통 자동 변속기다라고 얘기를 나오죠. 수동 변속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동 변속기를 떠올렸을 때 자, 뭔가 자동으로 되려면 구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굉장히 뭔가 복잡할 수 있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1번. 가볍고 단단하고 다루기 쉬워야 한다. 자, 예를 들어 변속기가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다면 그거는 굉장히 사용하고 쉽지 않겠죠? 자, 이런 구비 조건이 맞고요. 2번. 조작이 쉽고 신속 확실하며 작동시 소음이 적어야 한다. 자, 이것도 맞죠? 1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3번. 동력 전달 효율이 좋아야 한다. 자,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변속기가 동력 전달 효율이 좋아야겠죠? 나빠서는 전혀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자, 4번. 연속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변속되어야 된다. 자, 이거는 우리 옛날 얘기는 맞을 수도 있으나 요즘의 변속기는 다 자동 변속기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정답이 4번이라는 것일 수도 있죠. 수동적으로 변속할 거면 요즘 변속기 안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튜브리스 타이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 타이어 안에 튜브라는 게 있는데 그 튜브가 없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튜브 타이어에 비해 공기압을 유지하는 성능이 좋다. 자, 이것은 오히려 좋다라는 겁니다. 튜브가 없어서 공기압 유지는 더 좋다. 외워두시면 되고요. 2번, 튜브 몰림 등 튜브로 인한 고장이 없다. 맞겠죠? 튜브가 없으니까 튜브 때문에 고장나는 게 없겠죠? 자, 3번, 림, 자동차의 휠이죠. 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휠 부분에 림이 변형되면 파이어와의 밀착이 불량하여 공기가 셀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튜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밀림과 밀착이 불량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공기가 셀 수 없다라는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유리조각 등에 의해 손상돼도 쉽게 수리할 수 있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튜브리스 타이어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단점이 이겁니다. 유리조각이나 못 이런 것들에 파손, 손상되면 쉽게 수리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장점, 단점 다 외워주세요. 자, 다음 문제. 라디얼 타이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보겠습니다. 자, 라디얼 타이어라는 거는 우리가 요거만 알아주시면 돼요. 고속주행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고속주행을 위해서 만들었다. 왜? 고속주행을 해도 안정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아, 라디얼 타이어라는 걸 만들었다. 요거를 일단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번 볼게요. 자, 접지 면적이 크다. 자, 접지 면적이 클수록 우리가 주행을 빨리 해서 했을 때 안정감이 당연히 더 있겠죠. 자, 2번. 타이어 수명이 길다. 자, 타이어 자체가 고속주행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고 그로 인해 수명도 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잘 일어난다. 자, 요게 정답이겠네요. 자,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는 것은 자, 타이어가 열을 받아 팽창하여 파손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타이어의 주름이 열로 인해 변형되면 접지면 뒤쪽에 진동이 전달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타이어가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땅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막 열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빙글빙글 도니까. 자, 근데 보통에는 여기가 타이어가 열 때문에 쭈그러졌다가 이쯤 돼서 다시 식어가지고 펼쳐지면서 또 닿는데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쭈그러졌던 주름, 이 열 때문에 발생했던 주름이 안 펴진 채로 또 땅에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경우 진동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스탠딩 웨이브는 보통 150kmph 전후의 속도에서 발생한다는 것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라디얼 타이어는 고속주행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잘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당연히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도 볼까요? 저속으로 주행할 때 조향 핸들이 무거울 수 있다. 왜? 접지 면제이 크다. 라고 했으니까 핸들이 조금 무거울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하여야 할 상황임을 지각하고 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옮겨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까지의 시간과 그때 자동차가 진행하는 거리에 대한 각각의 명칭은 보였습니다. 자, 요거 개념 확실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두 단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 있어요. 내가 가고 있는데. 장애물입니다. 그림 못 그립니다. 자, 어, 장애물이 있네? 라고 인지를 했어요.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어, 인지를 했어. 브레이크를 밟아야겠어. 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작동을 했습니다. 자, 요거까지가 공주입니다. 자, 그럼 브레이크가 작동을 했어요. 작동을 해서 완전 정지. 완전 정지란 차가 아예 멈춰있다라는 뜻이죠. 자, 요 사이를 제동이라고 합니다. 자, 요 때까지 걸린 시간은 공주 시간이고요. 요 때까지 차가 진행하는 거리를 공주 거리라고 하고요. 작동, 브레이크 작동부터 완전 정지까지를 제동이라고 한다고 했죠. 요 때까지 걸린 시간은 제동 시간. 그리고 주행한 거리를 제동 거리라고 보는 겁니다. 자, 거리, 거린데 저리라고 썼네요. 자, 그럼 지금 지각하고 나서 브레이크 작동까지니까 지금 공주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요 공주 플러스 제동 하게 되면은 정지다. 그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 시간과 정지 거리는 즉, 공주 시간 플러스 제동 시간 더 하면 정지 시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동 거리 플러스 공주 거리 하면 정지 거리가 되겠다라고 인식을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동차의 배출 가스 색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엔진의 건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요거 우리 색깔 4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완전 연소 때 배출되는 가스의 색은 정상 상태에서 무색 또는 약간 옅은 청색을 띈다. 자, 요거 맞습니다. 즉, 뭐냐? 요것만 외우시면 되죠. 무색, 청색은 정상. 자, 요거 외우시면 되겠고요. 2번. 검은색은 농후한 혼합가스가 들어가 불안전 연소되는 경우이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럼 뭐 외우냐? 검은색은 불안전 연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3번. 청색은 엔진 속에서 극소량의 엔진 오일이 힐릌더 위로 올라와 완전 연소되는 경우이다. 자, 청색 정상이라고 했죠? 정답 3번이 틀렸네요. 자, 그럼 요 사항은 뭐냐? 흰색입니다. 자, 흰색 또는 백색이에요. 자, 근데 심지어는 요것도 아니에요. 완전 연소가 아니라 불안전 연소가 된 거예요. 4번 볼까요? 백색은 엔진 안에서 다량의 엔진 오일이 힐릌더 위로 올라와 연소되는 경우이다. 자, 요게 백색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검은색, 백색은 비정상. 정상은 청색, 무색이 정상이다. 요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방어 울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부터 볼게요. 1번, 횡단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번, 차량을 감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맞는 말입니다. 차량이 방어 울타리에 부딪히면서 속도를 줄여서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걸, 사망사고로 이루어질 걸 그래도 중상, 경상으로 줄여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3번, 차량이 대항차로로 튕겨져 나가지 않아야 한다. 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역주행 쪽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게 방어 울타리가 말 그대로 방어를 해준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자, 4번,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어? 이것도 맞는 말 같네요. 근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방어 울타리는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 3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더 큰 사고를 막아주는 거예요. 더 큰 사고를 막아주는 거죠. 즉, 사고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형태, 사고의 형태, 즉 유형을 변경시켜준다. 자, 대형 사고 날 것을 소형 사고로 나게 해주는 것이 방어 울타리의 목적이지 사고를 아예 안 나게 해주는 것이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여름철 타이어 마모 상태를 점검할 때 타이어 트레드 홈의 깊이가 최저 몇 mm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가? 외워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1.6mm입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1.6mm라고 하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차량의 적자에 운반하는 충전 용기는 항상 몇 도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이것도 외워주셔야겠네요. 정답은 2번. 40도 이하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충전 용기는 40도 이하.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터널을 통과 중인데 화재가 발생했네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행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화재로 인해 터널 안이 연기로 가득 찜으로 차 안에 대기한다. 자, 전혀 아니죠. 도망가셔야 되죠. 자, 2번. 도난 방지를 위해 자동차 문을 잠그고 터널 밖으로 대피한다. 자, 뭐 이것도 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엄연히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자동차 문을 잠그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소방대원이나 이제 구조요원분들이 차량을 이동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아야 된다라고 써있더라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유턴해서 출구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간다. 자, 내가 유턴하는 순간 안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턴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압이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서, 차 문 열고 내려서 뛰어서 터널 밖으로 도망간다. 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FM이라고 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차량 엔진 시동을 끄고 차량 이동을 위해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내려 대피한다. 자, 이게 맞는 말이죠. 자, 시동 끄고 차량 이동을 위해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내려서 바깥으로 대피한다. 이게 우리 터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행동해야 하는 요령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